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양축일에 저희 목적 예불봉원은 저희 총 10개 단체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정의 공부여, 소기자의 공부여, 남성촌구여, 여성촌구여, 안주단, 전례단, 성단의 성소호원의, 자모의, 셀기도의, 보니카에서 미사참일 1,367회, 영성체 1,367회, 사제를 위한 기도 3,183단, 희생 780, 화살기도 1,231단, 종호경 3,253단, 봉쇼비도 2018단을 제가 영적으로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초등부 학생들이 신문기 꽃 봉헌과 영적 봉헌을 하셨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cùng 참고로 청년부 한성입니다. 이어서 청년부 청년부가 꽃 봉헌하셨습니다. 꽃 봉헌 및 골정듀인다. 손뼉님, 손뼉님. 이에서 성호평의 조합한 자체를 대표해서 한국협의회 의장, 김보연 백마 의장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에서 성호평의 조합한 자체를 대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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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의 없는 그의 눈부인다 아멘 마지막으로 청년연합회 및 교사회 활동 통과대회가 대가 진신분지 통일하고 작사작곡을 직접 하면서 학살을 통한 장식입니다. 오늘의 첫 작품까지 자세한 장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짧은 소리를 들어서 초기사인 청년캠프의 나를 재운을 위한 선호작곡입니다. 제목이 대가 진신분지 통일입니다. 아멘터스톱입니다. 아멘터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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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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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세대생활 이제 39년 하면서 나은 때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시면은 요즘에는 내 지난 날을 대사기보면서 혹시 하느님의 뜻대로 사지 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대사기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나은 여생은 내 영혼 구령 신자들 영혼 구령만 구했지 내 영혼을 구령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자 보면서